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여러분들, 악보를 못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악보를 못보고, 또는 악보가 바로바로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, 또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. 모르시는 분들, 내가 노래는 하고 싶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악보집이, 개명악보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, 책이 벌써 5권이나 나왔어요. 각기 다른 종류의 개명악보집이 5권이 나왔는데, 이게 50곡짜리, 30곡짜리, 35곡짜리 2권, 30곡, 이렇게 해가지고 좀 5권이 있어요. 근데 이 5권을 모두 다 구매를 하시려면, 한 10몇만, 12만 몇 천원 정도가 돼요. 그런데 연락이 하루에도 수십 통이 와요. 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, 아, 책을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, 내가 5권을 다 살 테니까 좀 할인해달라. 나는 너무나 개명악보집을 갖고 싶은데, 좀 저렴하게 줄 수 없냐,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, 저희가 이 5권을 세트로 해서, 개명악보집 5권을요, 9만 7천원에 저희가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. 개명악보집을 보시면서, 개명악보, 아, 악보가 잘 못 보는 사람들이나 개명악보 보는 거지? 절대 아니에요. 개명악보로 통해서, 저도, 저도, 악보를 잘 보잖아요. 그런데 저도 레슨을 하면서, 개명악보로 개명창 연습하고, 개명악보로 계속 내가 읽으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, 개명악보 집이라는 책을 만들기 전 보다, 지금 훨씬 더 악보 보는 능력이 향상되었어요. 이게 뭐냐면, 내가 개명창 연습을, 내가 악보를 잘 보더라도, 이 개명 연습을 해서, 저는 굉장히 악보 보는 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. 악보에요. 개명이 하나하나 다 작혀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음표도 있고요, 당연히. 가사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개명에다가 2옥타브, 3옥타브 표시를 음마다 다 체크를 해놔서, 그 악보만 보고 2옥타브인지 3옥타브인지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, 전체 곡수가 한 170몇 곡 정도 돼요. 근데 이 5건을 제가 9만 7천원에 할인돼서 보내드릴 거고,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저한테 직접 계좌로 주문을 하실 분들은, 직접 주문하셔도 되시고, 안 그러면 색소폰 학효라고 있어요. 네이버에 색소폰 학효라고 치셔도 되고, 아니면 개명학보집 5종 세트라고 네이버에 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카드 결제하시고 싶으시면, 네이버나 쿠팡 이런 쪽으로 하셔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개명학보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력 향상이 되셨고, 이 개명학보를 통해서 악보를 보지 못했던 분들도 악보를 보게 되었고,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걸 너무나 좋아했는데 악보를 보지 못해서 악기를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도, 악기를 통해서 멋지게 연주를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정말 수백 명에게 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이 교재를 5권, 5권, 원래는 12만 몇 천 원 정도 될 겁니다. 그 정도 되는데, 그걸 9만 7천 원에 저희가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,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. 책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, 또는 유튜브에다가 개명학보집이라고 검색하신다면, 그 책에 대한 구경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책에,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고,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. 이 악보를 보고 개명을 익히시고, 또는 그 다음에 음표를 보는 그런 능력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또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, 개명학보만 있어요? 아닙니다. 똑같은 노래에 개명이 그려져 있지 않는 1번 악보도 들어가 있어요. 한 곡에 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, 책이 곡에 비해 조금 두껍습니다. 그리고 음표도 크고, 글자도 크게 해놨어요. 왜냐하면,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아니라,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,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, 조금 음표를 크게 크게 그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아, 그게 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,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게끔, 제가 그렸으니까, 아, 구입하셔서 연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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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